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월 23일이니까요 오늘이 7월 7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나온 상황에서 지금 도호구 지역 동북지방을 향해서 큰 지진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지금 오늘 7월 7일 오전 10시 51분경에 쿠시로 쿠시로 중남부지역에서 3.9의 강지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90km고요 호가위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의 지진들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쿠시로 3.9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마미 오시마 북서 앞바다에서 4.3 그 다음에 또 아마미 오시마 역시 북서 앞바다에서 4.7 계속해 가지고 지금 아마미 오시마에서 지금 지나고 있죠 그리고 또 보시면요 바로 또 그 다음으로 해서 아마미 오시마 또 북서 앞바다 4.5 그 다음에 또 아마미 오시마 북서 역시 북서 앞바다 4.6 계속해 가지고 지금 아마미 오시마를 계속 물론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도쿄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어디죠 저기 후지 산 쪽을 쳤지만 아마미 오시마를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아마미 오시마의 과거의 그 히스토리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95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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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마미 오시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95년 10월 18일 95년 10월 18일 날 지금 보시면은 아마미 오시마에서 저녁 7시 37분 26초에 아마미 오시마에서 7.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95년도 10월 18일에 7.1 강진과 2021년도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시면은요 자 7.1이 아마미 오시마죠 그 다음에 또 바로 바로 아마미 그리고 또 불안한 게 이 바로 밑에 아프가니스탄 항상 이 동일본 대지진부터 일본의 대지진에 항상 인바이브돼서 포함됐던 아프가니스탄도 있습니다 6.3 강진이요 여기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계속해 가지고 자 10월 18일 아마미 오시마 한번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아마미 오시마 7.1 10월 18일 또 10월 18일 아마미 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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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입니다 이게 한 대략 뭐 10번 넘죠 지금 뭐 지금 강도를 7.1 5.0 5.2 5.3 5.4 5.4 그 다음에 또 5.4에다가 6.1 6.3 6.8 5.2 5.6 계속 다 아마미 오시마 계속 지금 18일 19일 양 이틀간에 지나고 10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가지 멕시코를 친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멕시코 입니다 지금 멕시코를 치고 있어요 최근하고 비슷합니다 7.2 최근에 이 지금 usgs 를 최근 걸 보시면 멕시코를 자주 쳤다는 것을 제 말씀을 여러분 드렸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늘은 지금 어 안나오지만 이게 어제로 해가지고 최근에 멕시코에 아 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멕시코 쪽하고 남미 쪽하고 중미 쪽하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면 발생 됐죠 보시면은 멕시코의 7월 1일 날 5.1 그리고 7월 4일 날 5.7 계속 지금 멕시코의 지진이 여러개 있죠 이렇게 지금 이 아마미 오시마의 수많은 지진에서 이후에 멕시코를 역시 쳤다는 거 멕시코의 지진은 우리가 또 멕시코의 계시는 교민분들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7.2 강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의 지진은 항상 일본과의 삼각형 라인 맞습니다 삼각형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일본의 이 아마미 오시마를 친 이후에 친 이후에 지진의 양상을 봤을 때 도로쿠 지역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동일본 대지리 그러니까 미야기현이라든지 후쿠시마 이쪽 라인을 지금 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7.1 이후로 계속 아마미 오시마 치고 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계속 아마미 오시마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시면 멕시코의 멕시코의 8.0의 강진이 있죠 이 아마미 오시마 근처로 해가지고 우리가 멕시코의 단순히 1995년도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진의 향상이 패턴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성을 가지고 있고 도미노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삼각형 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멕시코를 치고서 이쪽으로 그 나서 다시 남태평양 그 다음에 또 제펜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삼각형 라인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따라서 우리가 이 멕시코와 일본의 상호 연관성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 멕시코의 지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멕시코의 8.0의 강진이 95년 10월 10일날 멕시코의 강진이 있었고요 우리가 항상 이 그 아마미 오시마 제가 이 밑에를 또 보여 드리는 이유는 보시면 계속해서 에콰도르가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이것 말고 지금 이 7.0 10월 3일 말고도 계속 아마미 오시마의 지진이 지금 나고 있는 그 언저리에서 폭발적으로 나는 그 지진의 언저리에서 멕시코와 에콰도르에서 강진들이 혹은 군발 지진이 계속 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멕시코와 에콰도르 중미와 남미 쪽에 특히 최근에 칠레 지진이 많이 나죠 칠레 지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칠레 에콰도르 그 다음에 멕시코 이쪽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봐 사실 그 다음에 여기 터키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유사합니다 터키 지진 최근에 그리스 터키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따라서 이 터키의 6.4 강진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여기 지금 보시더라도 터키 지진들이 많이 있죠 터키의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게 지금 1년치가 아닙니다 몇 개월치만 지금 보는 것은 터키의 지진 양상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 10월 18일을 보겠습니다 그 아마미 오시마 아마미 오시마에 다시 우리가 아 10월 18일 지진을 봤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결국은 재팬에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줬느냐 이 당시에 아마미 오시마에 수십 차례의 지진이 계속 산발적으로 난 이후에 강진이 최종적으로 어택을 공격을 한 것은 바로 이 후쿠시마 나미에 입니다 후쿠시마 나미에 라든지 보시면은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나미에와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 따라서 우리가 이 도호쿠 쪽을 도호쿠 쪽을 우리가 반드시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아마미 오시마에 항상 지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반복성의 패턴을 가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지진의 히스토리를 보고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일본의 도쿄올림픽 기간 내에도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5년도에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미 오시마로 해서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보시면은 아마미 오시마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보십시오 지금 아마미 오시마를 계속 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아마미 오시마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해 가지고 지금 아마미 오시마 쪽으로 해서 지진이 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지진에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